안녕하세요. CS19의 효리, 호라입니다. 13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들어온 만큼 좋은 대학생활 하시고 즐거워도 추억도 많이 받으시면서 여러분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박현민 인사드립니다. 연세대가 추격져요. 연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학교생활 즐겁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노총극장을 생각하면 젊은이의 열기, 열정 다 담아있거든요. 우리 신입생분들이 그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세요? 아카라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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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라카치. 아, 전 이것도 알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입학 축하드리고요. 정말 연세대학교에서 정말 좋은 추억과 그리고 좋은 경험들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디입니다. 네, 13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대학생화도 즐기면서, 또 실시도 있잖아요. 네, 열심히 즐기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파이팅하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인진입니다. 박지선입니다. 들어오기 힘든 학교,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대학,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제 친하게 지내요. 이제 호랑이와 독수리가 화해를 했습니다. 호수리! 우리는 호수리!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굉장히 설레시죠? 학교를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누군지 알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동아리도 들어가시고요, 많은 사람들도 만나시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애도 열심히 하셔서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4년 동안 알아내면 여러분 꿈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대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 꿈을 멋있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저는 경영학과 선배인 오상진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저는 졸업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대학교 생활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도록 공부도 좋지만 많이 좀 노시고 즐거운 추억들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기대감 넘치는 생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87학번 신현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연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직도 캠퍼스가 그리십니다. 여러분들 멋진 캠퍼스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율입니다. 13학번 새내기 여러분, 연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가고 싶었죠?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학교 생활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율입니다. 13학번 새내기 여러분, 연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세대, 축하해요. 좋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신 만큼 학창시절, 캠퍼스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일으시길 저희 소녀연세대가 기원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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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6기 뉴스데스크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대학평가에서 성경관대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헌풍입니다, 헌풍! 또다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홍대 주신 배우 송중기 씨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연세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대학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체조일정 손현재 선수를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선승 앞선 연세대가 다시 한 번 호랑이 사냥에 나섭니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죠. 합격은 했는데 이게 학교인가? 엄마 등록금! 아니면 이 있던 학교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몰라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안 가니까요. 등록금이 아까운 학교 구려대학교 아우 시원해! 고대생의 꿈 연세대학교 고대생의 꿈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에너지틱하죠. 일단 시작부터 확 압도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저희 고대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실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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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YBS 연세교육방송국에서 55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저는 39기 아나운서 부장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나운서 얼굴입니까? 이게 웬만해선 되게 힘든 얼굴이에요. 근데 YBS에서의 대학생활 저한테 큰 자유분이 됐습니다. 그 생활이 없었다면 저는 뭐 먹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한심하게 살았을 겁니다. 55기 수습국원 모집합니다.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연세교육방송국 24기 아나운서였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물론 전공과목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저는 좀 더 연세대 교육방송국에서 많은 방송활동을 했고요. 추억도 많이 쌓고 지금 가장 친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계신 1, 3학번 여러분들 서클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방송국에 취직을 하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선후반의 끈끈한 정을 좀 느껴보고 싶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좋습니다. YBS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진리의 소리, 자유의 소리 여기는 여러분의 연세교육방송국입니다. Y-B-S 1, 2, 3 1, 2, 4 I don't know if I'll make it But watch how good I'll fake it It's alright, alright Tonight, tonight I woke up with a strange tattoo Not sure how I got it Not a dollar in my pocket And it kinda looks just like you Mixed with Zach Galifianak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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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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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esn't matter La la la, oh wel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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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going at it tonight, tonight There's a party on the rooftop Top of the world Tonight, tonight And we're dancing on the edge of the Hollywood sign I don't know if I'll make it But watch how good I'll fake it It's alright, alright Tonight, tonight You got me singing like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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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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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esn't matt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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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k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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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ate I consciousness You got me That I What about you? You said A viou Yoga I didn't know Goodbye, crazy The H What Danger It's There's Yes a H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죽어도 하늘을 흘러러 낯선 부끄러운 길 빛새의 바람에도 나를 괴로워했다 너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 길을 걸어가겠다 윤동주 위기의 시대에도 신념을 잃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연세인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도 신념을 잃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연세인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도 신념을 잃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연세인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도 신념을 잃지 않았던